자, 재료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재료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도요타에서 2027년도 전고체 배터리 탑재해서 전기차 출시한다고 이야기했고요.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요. 기존의 단점이었던 바로 주행거리하고 충전속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일단 이 1200km라는 얘기는 현재 주행거리 얼마 정도예요? 대략적으로 400에서 500km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300km대 나오죠. 그리고 충전속도 대략적으로 30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 말대로라면 27년도에 이 관련 전기차가 출시되면 뭐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현재 충전속도에 그래도 3배 이상 빠르고 주행거리 2.5배에서 3배 정도 늘어나는 혁신적인 전기차가 출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다는 부분이 핵심적인데요. 일단 전고체 배터리가 꿈의 배터리라고 해서 좋은 건 알고 있죠. 첫 번째 안정성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충전에 대한 집정률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높고 충전속도도 빠른데 이 전고체 배터리의 단점은 바로 가격입니다. 가격.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기존의 전기차를 단점을 충분히 상세하는 기본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와 숫자가 나왔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단 전고체 배터리를 차후 배터리로 선정했다는 거 이걸 도요타가 직접 언급하면서 수치를 이야기했다는 점 일단은 재료로 보이고요. 기존에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당연히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고 폭발 위험성이 낮죠. 왜냐하면 이 배터리 양극재와 음극재 가운데 분리막이 있는데 기존에 지금 사용하는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중간에 분리막이 파괴되거나 기온에 취약하기 때문에 폭발 위험성이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는 분리막이 없고 그와 관련해서 안정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다는 것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탑재를 다시 한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추가적으로 삼성 SDI와 GM 결국 얘네들이 뭐한다? 미국 인디애나주의 합작법인 관련 회사를 짓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대략적으로 30억 달러라고 이야기하는데 대략적으로 4조가 좀 넘는 금액이고요. 여기서 생산할 게 뭐냐면 원통형하고 하이니켈 각형 이렇게 두 가지 배터리 생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계속적으로 지금 2차 전지 관련 모멘텀, 그 다음 전기차 관련 모멘텀, 그 다음에 리튬까지 전체적으로 2차 전지 관련 대형 섹터들이 다시 주도주로 꽤 차면서 현재 시장에서 강한 수급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요. 지금 테슬라와 니콜라, 대표적인 전기차 관련 글로벌 종목들이 이렇게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수급적인 모멘텀과 그 다음에 시총이 늘어나는 캐파가 늘어나면서 결국 국내 전기차 관련 업종 및 관련 종목들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하고 지금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탄산 리튬 가격 자체가 급락 뒤에 거의 V자 반등 이상으로 상승했다. 이런 가격적인 추이도 현재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가격적인 추이가 올라가면요. 첫 번째 매출이 늘고요. 두 번째 계속적인 공급과 수요의 이슈가 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일단 수급이 불안정하다. 결국은 2차 전지 관련 주들의 호재죠. 세부적으로 종목들을 한번 이슈 체크해보면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요. 지금 대량 생산 양산화 공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65억 들여서 전고체 생산 설비 투자하는 거고요. 결국 전고체네요. 그리고 윤성 FNC 같은 경우도 4세대 2차 전지 장비 개발. 2차 전지에는 여러 가지 공정 기술이 체크하는 여러 가지 장비도 많습니다. 그와 관련된 투자 재료 나왔고요. 또 EV 첨단 소재 뭐 있어요?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그 이름이 프로로지움인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그리고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공개했습니다. 일단은 장거리와 경량화. 그 다음에 설계 유연성.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한 강점을 갖고 있다. 그러한 전고체 배터리다. 이러한 부분들 실질적으로 이제 전고체 관련 배터리의 팩트. 결국 진행 사항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고 이와 관련된 사항에서는 이제 그냥 기대감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으로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꿈의 배터리가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들이 하나씩 나오면서 이렇게 수급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에는요. 이렇게 캐내는 것과 그 다음에 증발시키는 것. 이게 두 가지로 지금 리튬을 캐내는데 특히 이렇게 캐내는 광산에서 경화면 광물에서 수산화 리튬이 나오죠. 결국 이 수산화 리튬은 2차 전지의 재료로 쓰이고 이 수산화 리튬이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데 이와 관련해서 수산화 관련 리튬의 수요 폭증과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있어요. 관련 업체들의 지속적인 공장 증설과 매출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배터리 온 리튬 수요 같은 경우는 2030년도까지 지금 시장 대비해서 최소 얼마예요. 네. 4배에서 5배 정도의 시장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튬 가격도 어때요. 30년도까지 지금 가격에서 계속적으로 우상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이 전고체 배터리로 2차 전지의 모멘텀이 넘어갔는데 이야기 드렸죠. 고체 전해질 분리막이 없기 때문에 안정성이 뛰어나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맞습니다. 에너지 집정률이 높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모은다는 거죠. 빨리 많이 모은다. 결국 주행거리하고 충전속도 이 부분에 강점을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2차 전지의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전고체 배터리의 생산과 개발 투자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재료 한번 다 체크해봤고요. 이제 차트를 보면서 주요 핵심적인 매수 타점과 그 다음에 매도 타점, 주요 추매가와 신규 매수가 등 전체적인 대응 전략,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찌에 대한 부분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TX의 차트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트상 저점을 갱신하고 있고 고점을 갱신하고 있어요. 전형적인 뭐예요? 상승파동의 흐름입니다. 상승파동의 흐름. 핵심 지지구항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금 세력의 기준봉이 나왔죠. 이거 기준봉이라고 불립니다. 다른 말로 장군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력들이 거래량을 터치면서 상승 모멘텀으로 추세를 돌린 봉이에요. 이런 캔들을 기준봉이라고 이야기하고 기준봉이 다시 한번 출연했습니다. 상승 이후에 조정, 이후에 다시 기준봉 출연은요. 다시 한번 추세를 조정 이후에 상승으로 돌리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이고 우리가 산을 타면 어때요? 이게 산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등반을 하죠. 올라가다가 힘드니까 김밥도 까먹고 여기서 약수터에서 약수불도 먹잖아요. 똑같습니다. 차트도 그냥 무한정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이렇게 파동을 이루면서 간다. 그럼 그 파동은 현재 STX의 파동은 어떻게 되느냐 어느 지점이냐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대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승 1파 이후에 3파 길게 나왔고요. 3파 길게 나왔죠. 3파 이후에 조정,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고점을 갱신하는 파동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100년이 넘게 이루어진 차트상 엘리어트 파동의 법칙이에요. 지금 보시면은요. 대입해 볼게요. 1파와 2파가 나왔죠. 그 다음에 3파 구간이 나왔습니다. 3파 구간에 한 덩어리가 나왔어요. 이후에 4파 조정이 나왔고요. 그럼 결국은 뭐다? 결국 이 3파를 갱신하는 정고점 갱신하는 1.618배 이상의 5파 갱신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증거로 지금 주요 지지 구간을 저점을 올리고 있고 고점을 올려가는 상승파동 내에서 어때요? 주요 타점들을 딱딱 들어맞게 올려주고 있죠. 결국 그런 흔적들이 거래량으로 남아있고요. 다시 한번 이 기준봉이 출연하면서 일목구름상 강력한 지지 구간 매물대 위로 올라탔습니다. 결국은요. 여기서 다시 한번 보합 이후에 공력한 5파동을 기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 핵심적인 지지 구간은요. 8000에서 8500라인이 늘림시 매수 분할 타점이에요. 그냥 찍어드립니다. 그리고 결국 여기서 지지 구진한다고 쫄 거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파동의 법칙에 의거해서 다시 한번 5파동. 이 전고가를 갱신하는 5파동. 결국 이 3파 고점을 갱신하게 되면요. 1.618배 이상의 5파동으로 나옵니다. 결국 5파동까지 추세에 이어나가는 거 꾸준히 먹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료와 뉴스와 체크. 그 다음에 핵심 모멘텀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추세 확인했고 지지저항 구간도 확실합니다. 추가적인 재료로요. STX가 2차전지의 핵심인 이 수산화 리튬에 대해서 신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죠. 누구랑 MOU를 맺었냐. 바로 영정리튬입니다. 영정리튬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수산화 리튬을 6만 톤 이상 생산하는 업체예요. 여기랑 MOU를 체결했다는 얘기는요. 차근차근 배우겠다는 거예요. 정광 해내고 재련하고 생산까지 전체적인 생산 사이클을 만들어 나가겠다. 결국 이런 업체랑 MOU를 맺으면서 전체적으로 현재 신사업 관련해서 성장 모멘텀과 함께 이 리튬 관련 차후 생산 캐파에 따라서 추가 상승 모멘텀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STX의 탄탄한 실적 기반으로 플러스 신사업까지 이루어진다면 지금까지의 계속된 상승 추세에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대시세는 보통 올라가면 500에서 2000%가 터집니다. 이미 입증이 됐잖아요. 리튬 관련주들을 보시면. 이와 관련해서 강력한 재료까지 현재 보유하고 있다. 뭐가 걱정되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핵심적인 재료와 모멘텀까지 이야기 드렸고 이제 실적을 기반으로 플러스 수산화 리튬 관련해서 MOU 체결 이후에 수산화 리튬 전광 재련 생산까지 전체적인 생산 과정에 대해서 신사업을 투자하면서 전체적인 상승 모멘텀과 함께 차트상 흐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세력들의 평당가와 매집량을 기반으로 매물대와 파동 체크해 드릴 거고요. 이제 신규 매수할 자리, 보유자들을 위한 추가 매수 자리, 파동을 위해서 1, 2, 3차 목표가, 주요 매물대와 파동을 결합해서 구간들을 통고 타점을 이야기 드릴 겁니다. 결국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파는지에 대한 대응 전략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자료집 만들어놨고요. 대략적으로 20페이지가 좀 넘는 분량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핵심적인 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매수가와 매도가, 비중과 손절가까지 매매에 필요한 부분을 한마디로 정리해놨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그냥 그대로 보고 따라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대입이기 때문에 외부 유출이나 공인은 절대 금지고요.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전략 제로집에서 일부 발췌한 사항이고요. 지금 해당 종목명과 함께 추천 매수가, 그 다음에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말 대놓고 핵심 타점에 대해서 적어놨죠. 그러면서 핵심 투자 포인트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공시사항들, 그 다음에 뉴스의 재료, 세 번째, 그 다음에 엠바고인 이 미공개 정보까지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정리함으로써 차트 분석까지 이렇게 첨부를 좀 해놨습니다. 매수 포인트와 그 다음에 목표가, 1차, 2차, 3차 목표가와 매수 타점까지 그냥 이것만 보시고 그냥 그대로 따라하셔도 수익 내는데 문제없게 정리되어 있죠. 다음 화면 봐 보시면 지금 이렇게 23개 사의 국내 증권사의 주요 애널리스트 분석 자료를 종합해서 매수 의견과 매도 의견 그리고 추천가를 정밀 분석해서 계량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엠바고 정보와 함께 그동안 정보에 대해서 취득하기 어려워서 매매하기 힘드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관련 근거까지 정리해놨습니다. 분할 매수과부터 그 다음에 세력들의 평당가와 비중 그리고 1차, 2차 목표가까지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 필요한 타점과 정보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신청 방법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010-7623-3169번 이 번호로요. 종목명을 정확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신청하시는 분 중에서 딱 선착순 100명까지만 이 대응 전략 자료집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이 번호로 망설이지 마시고 시간에 관계없이 문자 발송해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이 대응 전략 자료집 발송을 해드리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대응 전략 자료집 받아보시고요. 내가 수익이 났다 또는 큰 도움이 됐다라고 하신 분들은요. 꼭 다시 한 번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저는 채널 성장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수익을 가져가고 서로 윈윈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되신 분들은요. 자발적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시청자분 중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문의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대응 전략 자료도 좋지만 실시간으로 타점이나 대응도 요청드린다. 소통을 하면서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대응 전략 자료 발송뿐만 아니라 종목 주주 카톡방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방 안에서요. 실시간 재료와 뉴스, 그 다음에 공시, 대응 타점 등을 공유하고 분석을 해드리고 있죠. 또한 추가적으로 종목들에 다 물려서 대응할 추매 자금이 없거나 그 다음에 현금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응 불타기 자금 확보를 위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가장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으로 엄선을 해서 장전의 급등주를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면요. 주주 실시간 대응 카톡방에서 이렇게 실시간 대응 타점을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카톡뿐만 아니라 문자로 이렇게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병행을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매수가와 손절가, 목표가, 그리고 분할 매도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죠. 단순하게 이렇게 종목만 드리고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까지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어도 좋고요. 100만원에서 200만원 소액만으로도 이렇게 하루하루 빠른 회전률로 시드금과 함께 다른 종목, 대응할 수 있는 자금까지 만들어드리고 있는 거죠. 당일 하루 단타를 통해서 장 시작 후에 1시간 이내에 9시에서 10시가 되겠죠. 딱 1시간 이내에 10%에서 20%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간다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느냐. 바로 주식의 복리 효과로 누적 수익률의 마법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복리 효과로 수익이 나셨던 부분들, 화면까지 이렇게 촬영을 해주셔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화면 촬영 같은 경우는 절대 조작이 불가능하죠. 혹시나 하는 분들이나 아직까지 신뢰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한번 참여해보셔서 딱 한 주만 가지고 매수해보셔서 검증의 검증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뢰라는 게 쌓이고 그 신뢰를 통해서 조금씩 이제 한 주, 두 주, 열 주 조금씩 자금을 늘려나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일주일 이상 길게 끌고 가서 수익 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당일 사서 당일 매도한 당일 거래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하루 단타를 통해서도 충분히 10에서 20% 정도 수익률은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결과를 통해서 검증이 되었고요. 보시다시피 오래 끌지 않고 빠른 회전률의 특징으로 단타만 대응한다 하더라도 소액 접근으로 누적 수익률을 통해서 조금씩 대응할 수 있는 현금 자금을 마련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큰 욕심 부리기보다는요. 하루하루 누적 수익률을 만들어가는 게 주식시장에서 바로 살아남고 그 다음에 수익 내는 뻔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당일 장전 급등주와 단타 종목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번호 보이시죠? 010-7623-3169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이게 끝입니다. 지금 아래 이미지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계시고 일괄적으로 제가 장전에 카톡과 문자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엄선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는요. 새벽 시간이든 밤늦은 시간이든 낮 시간이든 관계없이 보내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장전에 취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공유하고 발송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빠르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받아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요. 제가 장전 08시 30분부터 09시 사이에 급등주를 보내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장시작 동시효과 시간이 당일 급등 종목이 확실해지는 시간대죠. 이 시간대에는요. 세력들이 거래량과 물량을 미리 컨트롤하는 시그널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전 종목 추천 이후에 목표 타점까지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1년 이상 검증한 저만의 조건 검색기로 추가 매수 타점과 1차, 2차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내서 종목을 추천하고 끝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수익이 날 수 있는 목표가까지 흔들리지 않고 매매할 수 있도록 잡아드리고 있죠. 만약이요. 문자를 보내시고 문자가 안 온다 하셨을 때는 통신사 스팸에 걸렸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번호로 구독 또는 제시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우선적으로 추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서 좀 골치 아픈 종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종목 분석 신청 받고 있습니다. 차후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도 활용될 예정이고요. 이런 종목 분석 신청해 주시면요.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주요 1차부터 3차 지지선, 1차부터 3차 저항 구간, 주요 가격대를 제가 체크해서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대행하는 방법까지 세밀하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번호 010-7623-3169번 이 번호로 종목명, 추가로 비중, 매수 단가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콘텐츠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는 만큼 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채널 성장을 할 수 있다면 되고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도움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다시 한 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